쉬운 한국어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예요. 한국 사람들 나이가 어려졌어요. 한국에서는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오랫동안 사용하던 나이 시스템을 버리고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한순간에 한 살에서 두 살이 어려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한 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에 모두가 나이를 먹게 되었어요. 오래전부터 만나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바로 달라지기는 힘들겠지만 익숙해지겠죠? 두 번째 뉴스예요. 스레드가 출시되었어요. 메타에서 새 SNS인 스레드를 출시했고 4일 만에 1억 명 이상이 가입을 했어요.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이 가입했어요.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쉽게 연동할 수 있고 트위터와 비슷하게 500자 이내에 짧은 글이나 영상,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뉴스예요. 한국의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한국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요. 최저임금제도는 나라에서 최저시급을 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2023년에는 9620원이었고 지금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2024년에는 얼마가 최저임금이 될까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최저임금이 있나요?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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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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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